우리 극복할 수 있잖아! 그래도 난 싫어. 내가 너한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그리고 네가 나 때문에 잘못된다면 차라리 여기서 우리 끝내는 게 나아. 이제 인성아 그렇게 하자, 어? 인성아! 염매야! 너 뭐해, 염매야! 아,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어! 빨리 비켜! 아, 난 널 두고 절대 죽지 않아. 형님이 넌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야. 넌... 넌 나한테 행운이야. 바보야! 죽을 뻔했잖아! 죽을 뻔했잖아! 우와!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죽겠어.